3만 구독 감사드리면서 감사 이벤트 공지하겠습니다. 첫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주시는 건달토 소생토를요 2년전 가격에 드립니다. 2년전에 저 6kg 했었거든요. 2년전 가격에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건달토 소생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건달토는요 베란다에서 우짜렙되면 고민들 많으시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배양토를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달달달달달 달군다 해서 건달토라 하고요. 소생토는요 좀 키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망가졌던 아이들 고런 아이들 새롭게 뿌리 내리거나 아니면 입꼬지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같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 노지나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배양토를 하겠습니다. 쭉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이번 기회에 2년전 가격일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이벤트 두번째는요 구매금액 1등부터 5등까지 저희가 사은품 드릴 건데요. 1등은 이제 저번에 저희 광고했던 이순 거리대랑 차강막 세트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2등 3등은 틈새선만 보내드릴 거예요. 4등에서 5등은 저희 광고했던 이순 화분 랜덤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5월 16일부터요 23일까지 다음주 23일까지만 이벤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바로 배송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요 오시면은 저희가 응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수요일은 없어요. 서산가서 없고요. 월요일은 택배 싸느라고 바빠서 여러분께 상냥하게 응대를 못 해드리니까요. 날짜 피해서 아 요일 피해서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3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더더욱 열심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